왜 장볼 거예요? 응? 장볼거냐고 어? 어? 으응? 하하 하하 뚜이 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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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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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꿀거지 그러면 안했거든 아버지 안했어 이거 먹어야 안 soon 날씨가 부끄러워 손이 손이 꺾지 띠이 먹고 싶지 않아? 띠이 야 엄마 손 손 손 손 손 너 오빠 안 먹었어 니가 이제 내꺼 내꺼 그냥 엄마가? 띠이 오늘 너무 이쁘네 응? 왜 이렇게 이뻐 응? 띠이 나 간식 줄게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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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희가 지금 전화기가 된 게 네 네 빠밤 지금 한납자로 갔거든요 아 진짜? 제가 이제 뭐에 안 입었나 하면 돼요 가져라 했어 이상하게 대중이 없네 오는 소리가 우리 숨가 없었다 수리랑아 잠금들 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자 우리 3분 미션 싱어를 추천했던 크리니씨와 직접 전화기가 있었고요 네 이게 진짜 하나 누이 누이 거기서 뭐해요? 누이 까끝 잘 잤어? 눈빛이 살아있는데 얍 괜찮아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인데카 군대에 탑샤 오사카 자녀야 우리 산업자 일본 쇼당 데리고 다니면서 순해공은 아니야 이거 죽어 아니고 꼼짝 아빠 아빠 가져갈 건데? 가져갈 건데? 가져갈 건데? 가져갈 건데? 가져갈 건데? 가져갈 건데? 어디가? 가져갈 건데? 가져갈 건데? 네 잘생겼어? 네 아빠 그거 주세요 잠시만 진짜 울려 진짜 울려 소리 안 오지러워? 소리 안 오지러워? 진짜 너무 잘 놀아 세 번기가 딱 그건가보여 야 이거 뭐야 이거 음 뭐야 어? 코야? 맛있냐? 뚜이 뜨지 않아요 응? 코야? 뚜이가 먹고 싶어 왜 뚜이가 거기 뭐 있어? 집 밥 있어 뚜이 여기 뭐 있어? 여기 이거 있어? 응 뚜이 오빠 이거 하나 줄까? 오빠 이거 하나 줄까? 네 너 지금 뚜껑이 넣어 뚜껑 쓰려고 그러지?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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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다 아이고 도이 아빠 살려줘 도이 코 응? 실패? 성공이네 하하하